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왜 안되지? 오늘의 갑자기 마법이 사라져버렸어 마법의 힘을 되돌려주세요 소원을 빈 그날 밤 고양이 니니모가 나타났어 대체 어디서 온걸까? 호기심 최고 포기 천재 발명원 포키 빠르게 풀짝 제리 부끄럼쟁이 레이첼 귀여운 니니모까지 친구들과 함께라는 건 마법같은 일이야 핑크퐁과 호기 새 친구 니니모 잠깐! 핑크퐁 친구들에게만 알려줄 특급 비밀이 있어 핑크퐁과 호기 새 친구 니니모를 본방사수하고 인증샷을 찍어 문자로 보내줘 여러 번 인증하면 선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물론 눈치챘겠지 호기와 니니모의 문자도 도착했어 어? 나랑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 귀여워 친구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잊지마 코이포이 핑크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